안녕하세요. 안세진 댄스 학원입니다. 오늘은 22년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. 요즘에 뉴스만 틀면 코로나 우리나라 국민 천만 명 20% 넘게 걸렸대요. 하루에 300명 넘게 죽고 있습니다.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터보다 더 많이 죽어.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런데 거기 300명 더 죽었는데 그게 20%나 30%는 포함이 안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. 비공식적으로 코로나가 걸린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정말 세상이 전쟁 우크라이나 보다 더 많이 죽어도 눈 하나 깎다 갖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처음부터 막 큰소리 치더니 K-방역이다. 뭐 K-모다 하더니 뭐 난리 호들갑덜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진짜 제일 많이 걸리고 야 그래도 누가 하나 미안하단 말 안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미안하단 말을 안 하는 게 특징인 것 같아. 좀 미안합니다. 우리 이렇게 정치를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셔서 좀 미안합니다.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좀 위로받을 텐데 아무도 미안하단 말을 안 하고 천만 명씩 걸려도 누구 하나 미안하단 말 안 하고 각자 알아서 걸리지 말라고 그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이렇게 조지고 저렇게 조지고 그런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. 정말 이상한 나라. 그래서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착해. 저처럼 아무 말도 안 해.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착해서 저처럼 뭐 이런 말도 안 해요. 언론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당연히 죽을 놈은 죽는 거지. 살 놈은 살고. 저처럼 다 이렇게 콕 집어서 미안하단 말 좀 해라. 정치가들이요. 이런 말 안 해요. 이상한 나라와 이상한 국민들인 것 같아. 내가 보기엔. 아이씨 전쟁터보다 더 많이 죽어도 까딱없어. 또 이상한 건 우쿠나라 소련이 전쟁하는데 그 나라는 또 코레라도 안 걸리나 봐요. 막 천만 명이 피난 가고 그래도. 난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. 자기 나라가 전쟁터 났는데 왜 다 도망가지? 싸우지 않고? 이상한 것 같아요. 천만 명이 도망가면은 못 도망가게 해서 총을 들고 싸워야지. 전부 피난 가는 거를 당연히 얘기어. 나는 그것도 또 얘기 안 가더라고요. 아 목숨을 걸고 자기 땅을 지켜야지. 왜 자꾸 다른 나라를 피난 가는 거를? 뭐 애국자다 뭐. 뉴스에서 보면 애국자다 뭐. 다 그러는데 나는 도망가는 게 애국자. 싸우는 게 애국자지? 무슨 도망가는 게 애국자야? 그날은 또 천만 명이 도망갔대요. 그런데 뭐 애국자라 그러고. 나는 이상한 나라야.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? 알 수가 없네. 춤이나 철화 안 세지니. 춤선생이 별걸 다 걱정한다. 니나 먹고 살 걱정해. 니나. 하여튼 없는 것들이 맨날 포장마차에서 모여가지고 전 세계가 어떠니? 바이든이 어떠니? 한국이 어떠니? 야 니나 걱정해라. 뭐 종부세가 어떠니? 네 집이 있냐? 임대주적 삶에서 무슨 종부세 걱정하고. 어이구 안 세지니 저 철. 나잇살 처먹고 철이 언제 들려나 모르겠다. 어이구. 지금 지구를 걱정하고 탄소를 걱정하고 뭐 태양열을 걱정하고 해 그 걱정할 때냐? 이씨. 네 먹고 살 걱정이나 해. 어이구. 춤이나 제대로 춰. 그게 취미냐? 맨날 똥춤, 막춤, 노가다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춤추는 네가 비정상이지. 춤이나 제대로 춰라 이놈아. 어이구. 집도 없는 놈이 종부세 걱정하고 뭘 뭐 대통령 걱정하고 이놈은. 니나 걱정해라 이놈아. 그치?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걱정하냐? 아휴. 그렇구나. 누구 말이 뭔지 모르겠다. 어쨌거나 코로나 조심하십시오. 형, 야호님들. 코로나 조심하시고 정말. 어이구. 그 다음날 눈 뜨면 누가 없어질지 모르는 이 코로나 전염병 조심하시고. 그래도 또 지구는 돌아도 댄스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댄스는 해야죠. 제가 어제는 천안을 갔다 왔어요. 천안 여기에 보면 천안 콜라텍이라고 있습니다. 천안 콜라텍. 거기에 그 쌩음악대래요. 2층에 있습니다. 2층에 있어요. 천안 콜라텍. 입장료 평일 2천원. 토요일은 3천원이고요. 보관료 천안 별도. 평수는 한 100평 정도 되고. 거기 쌩음악대래요. 권위, 연주자 권위님이라고.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. 제가. 춤추러 간 게 아니고. 옛날 중국 속 우리나라 속담에 명필은 붓을 안 가린다는 속담이 있어요. 그런데 그건 잘못한 얘기예요. 이 명필일수록 있잖아요. 명필.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일수록 붓 하나에 4천만 원짜리 붓을 사러 간다니까 그것도 조선 땅에서 중국 땅으로 그 붓 하나 구하러 가요. 4천만 원.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붓 하나요. 4천만 원짜리. 명필이 그런 붓을 쓰는 거예요. 명필이. 물론 이제 명필이 붓을 안 가린다는 건 그렇고 만약에 광화문 현판을 광화문 현판을 마대자루로 썼다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? 광화문 현판을 명필이 붓을 안 가린다고 마대자루로 썼겠습니까? 명필을 쓴 거지. 명붓으로 쓴 거지. 명붓. 좋은 붓. 어떤 사람은 붓글씨를 쓴 사람은 먹 하나 구하려고 중국까지 갔는데 먹 하나. 먹 가는 거. 그만큼 명필이 명문일가일수록 붓을 가려요. 그런 개 같은 소리 엉터리 속담 때문에 정말 많은 게 명필일수록 붓을 가리는 거예요. 우리나라 천재 바이올리스트 키타리스트 이런 애들 있죠. 350년 짜라트 크루스타에 바이올린 사러 유럽까지 간다니까 그게 뭐 그냥 저기 청계천사가 낙원상가 가면 악기 골목 있어. 거기 가면 그냥 한 3, 4만 원짜리 바이올린 사지. 키타는 3, 4만 원짜리 사서 치지. 그게 아니라니까 명문가일수록 유럽에 가서 350년 천 년 전 바이올린을 사서 켜요. 그거는 운송비만 보험료가 몇 십억이에요. 그게 바로 명문 전문가 그래서 물론 이제 잘한 사람은 뭐 아무거나 하죠. 그렇지만 진짜 프로일수록 그런 거 하나에 신경 쓴다. 그래서 오직한 우스갯소리로 5성급 호텔 주방장은 나도 할 수 있다. 그래. 왜? 5성급 호텔 주방에서는 우리나라에 최고의 재료 송이도 그냥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진에서 나온 송이버섯 소고기도 막 청정재가 사나서 무공예로 먹인 소고기 그런 최고급 인류 재료로 쓰니까는 주방장 할 일이 뭐가 있냐. 그냥 갖다 만나도 맛있는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. 그런데 그게 아니냐. 최고급 주방장의 자존심이란 말이야. 인류 재료를 쓰는 거 나는 명 주방장이니까 길거리 그냥 채소 뜯어. 어휴 논뚜개 가면 냉이 맞네. 어휴 쑥 맞네. 그런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. 그거는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고 정말 최고의 작품을 만들려면 최고의 요리를 쓰는 거예요. 최고의 작품은 최고의 요리. 하 우리 우매한 중생들이 이렇게 말아도 못 아들 겹. 더 뭐 비교할 때는 많지만 그래서 이런 일반 골퍼들 골퍼들이 골프치 아무거나 안 쓴다니까 명필이니까 대나무로 쳐도 호리로 들어갈 거 아니야 대나무 짝대기로 쳐도 호리는 될 게 아닙니다. 골프치 하나도 전날 비싼 걸로 한대요. 그게 바로 그러니까는 우리 형님 아우님들 젊었을 때 돈 많을 때 룸사롱 가면 가능하면 이쁜 여자랑 하려고 그러잖아. 나는 담디가 명품이라 아무거나 붓을 안 가려 뭐 아무 여자나요? 형님은 오 오 마이 갓 오 오 이런 이렇게 쳐다만 보고 바라만 봐도 그런 여자가 가려서 하잖아. 내 말에 뻥이요? 다 맞지. 오늘 또 안세진이가 뭘 흥분해가지고 얘기가 삼천버로 빠진다. 왜 그래 왜 또 흥분했냐. 자 오늘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. 댄스를 하는데 정말 음악이 중요하더라고요. 정말 댄스를 하는데 음악이 중요해요. 그래서 제가 그 음악 연주자님을 만나러 천안 콜라텍 권희 유튜브 들어가서 권희 연주 쳐보세요. 유튜브 들어가셔서 권희 연주 쳐봐요. 천안까지 갔습니다. 어제 학생도 없어요. 또 막 아이씨 이래다 손가락 빨면 안 되는데 나이 먹을수록 형님 아우님 손가락이 중요하잖아. 담디 말 잘 듣는 분은 상관없고 담디가 잘 되시는 분은 괜찮은데 아이고 담디도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손가락이 최고인데 손가락 빨아서 달아 없어지면 이제는 어떡하면 좋노 그래서 어제 천안 콜라테 가셔가지고 권희 연주자님을 만나러 갔는데 무대에 거기 생음악이거든요 안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보관소 언니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안내해 주더라고 대기실이 있더라고 대기실 한 평정도 대기실에 가서 명함 드리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한 다음에 제 유튜브에 권희님 음악에 맞춰서 댄스한 걸 보여주고 너무 좋다 정말 이 음악이 너무 잘하신다 그랬더니 또 그분은 저를 찐찰해 주더라고요 자기 음악에 맞춰서 침칠 정도면 실력이 있으신 겁니다 역시 되게 겸손하시고 그러면서 이 영상에는 광고가 안 실리더라고요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안세진님은 자기는 저작권 걸어놨대 저작권 그래서 그런데 특별히 음반회에서 얘기해서 안세진님은 저작권을 풀어주겠다고 또 그런 말씀을 제가 어제 확답을 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? 혼자 간 게 아니고 우리 부원장님하고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직접 들었습니다 아주 겸손하시고 다음 또 잠깐 쉬는 시간에 만났기 때문에 다음 출연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그런 스토리 그 정도 얘기했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뭐 그냥 갔어요 빈손으로 어떻게래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윌 하나씩 먹고 윌 하나씩 먹고 그냥 다음에 한 번 더 뵙겠다고 말이라도 다음에 한 번 더 찾아뵙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권희님 CD CD 원래 DVD USB가 있는데 그게 우리 학원에 있는 그 음반이 전축이 오래되어 30년 전 거라 그리고 양의 말씀 드렸어요 죄송하다 우리 학원이 30년 전 전축하고 뮤직이라 그래서 못 쓰겠다고 CD만 사겠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CD 4장에 10만 원 주문하고 음반 회사에다가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딱 두 마디만 했어요 제가 권진진한테 제가 유튜브 보니까 꿈과 짝사이를 잡아야 된다 너무 마음에 든다 저도 꿍짝꿍짝 지르박에 그 사이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이 우리 둘이 호흡이 맞았습니다 우리 둘이 호흡이 짝짝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 드렸죠 너무 겸손하시다 유튜브에서 인터뷰 보니까 몇십 년 하셨는데 너무 아직도 배울 게 있다 그 말에 저는 너무 공감이 된다 저도 지금 사실 너무 배울 게 많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주 진짜 식사 한번 하자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주 혹시 천안 콜라텍 가실 분 있으면 권진님 만나시면 돼요 되게 겸손하시고 소탈하시고 아주 진짜 우리 이웃집 아저씨 소탈하 나이는 저보다 좀 어르신 것 같은데 제가 59년 돼지띠인데 안 물어봤어요 그냥 아주 혹시 천안 콜라텍 가시면 만나서 만나시면 커피도 아주 훈쾌하세요 만나보시고 댄스나 그래서 명필은 붓을 안 그린다 그 말은 오늘은 주제 뻥이다 명필은 붓을 가린다 이 댄스에서 무도장에서 있죠 무도장의 4대 요소 또 말씀드릴게요 마룻바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이 좋아야 돼 댄스할 때는 정말 신발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 여성 좀 잘해야 돼 마지막으로 음악이 좋아야 돼 댄스의 4대 요소 4대 요소 음악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대 여성도 잘해야죠 그래서 명필은 그것도 중요하다니까요 명필은 상대 여성도 되게 중요해요 못한 여자 기술 안 나와 야 나는 아무나 데리고 놀아 아무나 데리고 놀 수 있죠 요리사 뭐 아무 시장에서 보는 아무 재료 갖다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요리사 그렇지만 신라호텔의 5성급 주방장은 아무 재료로 요새 요리를 안 낸다니까 우리나라 최고급 요리 갖다가 만들어요 그래서 신라호텔 주방장은 아무나 할 수 있다니까 왜 최고급 재료로 요리하는데 그 맛이 안 나 아무나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신라호텔 주방장을 아무나 안 쓰겠죠 우리나라에서 이것까지 얘기하려면 스토리가 길어진다 지금 비유를 하긴 했는데 잘 알아들으실려나 모르겠다 그래서 어제 저는 연주자 권희님의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천안까지 갔다 왔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복 톨케티비 요즘 기름값 존나 올랐다 기름값이 왜 이렇게 빗다 기름값도 빗다디 또 먹고 왔다 갔다 먹어야지 놀아 어제 하루 거기 시간 빼뜹니다 시간 나으시면 제 방송 보시고 천안 쪽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천안쿠라텍 2층이니까 찾아가셔서 한번 생음악도 들어보시고 음악 한번 거기 일자 전문이에요 아 이사륙하고 일자 전문이야 반은 이사륙 반은 사교 한번 만나서 차 한 잔도 하시고 소탈 하시니까 그러시면 되고 별다른 얘기 없네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오늘의 주제 그렇게 명필은 붓을 가린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우리 안세진이 이제 또 장사에 아직 dvd usb 있는 거 아시죠 제 댄스 기술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기술 그리고 특강합니다 하루에 3시간 10만원이고요 4월 10일날 12시 고수 모임 선착순 5번 모집합니다 지금 3분은 확정됐고요 선착순 5번 모집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서 끝까지 들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으로 마칠게요 하여튼 더 좋은 내용인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대가리에 든 게 없어요 맨날 그냥 춤만 추느라고 춤만 추느라고 대가리에 든 게 없어요 똥만 들었어 맨날 대가리에는 똥 들었어 댄스 여자 섹스 키스 그런 이상한 것만 들어가가지고 저도 괴롭습니다 진짜 뇌가 괴로워요 좀 건전한 게 들어가지고 뭐 섹스피형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단테 신곡 뭐 뭐 코브라츠쿠 뭐 푸틴 그런 게 들었어야 되는데 맨날 이상한 게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형리 아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끝까지 들어주신 형리 아우님 정말 대단한 인내심과 정말 대단하십니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거기다 또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형님들은 진짜 인내 끝판왕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분은 인내 끝판왕에다 인내 거기다 또 후원금까지 쏘시는 분 와 땀에 이분은 정말 인생 끝판이다 후원금까지 쏘시는 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